자 포인트 78 동명사 갑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투부정사 봤는데 투부정사는 뭐로 쓰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였지 동명사는 명사로만 쓰여 쉽지? 잠깐만 투부정사는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적용법 다 봤는데 동명사는 요거랑 똑같아 명사적용법이랑 그러니까 맨 앞에 있으면 주어 타동사 뒤에 나오면 목적어 비동사 뒤에 나오면 주격포어 세 가지 똑같다고 똑같아 여기까지는 그거 참고해서 왼쪽 그냥 하면 돼 그리고 그 동명사 같은 경우는 가주어 진주어 일때 가주어 진주어로 맨 뒤에 잘 안 보내 왜냐면 동명사는 한 단어 짜리니까 뭐 그냥 보통 잘 안 보내 보내는데 상관없어 it is impossible solving this problem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 그렇지 다시 얘기한다 동명사는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이랑 그냥 다 똑같아 차이가 뭐냐면 투부정사는 타동사 뒤에는 나오는데 전치사 다음에는 못 나오거든 근데 동명사는 전치사 뒤에도 나올 수 있어 그런 차이가 있어 첫번째 차이가 자 두번째 차이 목적으로 쓰일 때 오른쪽 이거 되게 중요해 주어랑 보어일 때는 똑같아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고 부정문일 때 낫을 왼쪽에 붙이고 또 단수 취급하고 이건 똑같은데 오른쪽 이건 되게 중요해 이 책에서 이거 대충 나왔는데 이걸 먼저 볼게 이거 먼저 필기해라 타동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냐 아니면 동명사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 투부정사만 쓰는 경우 쓰고 얘기하자 동명사만 쓰는 경우 그 다음 둘 다 쓸 수 있는데 의미가 같은 경우 네 번째 둘 다 쓸 수 있는데 의미가 다른 경우 뭔 얘기인지 이제 쓰고 나서 하면서 얘기할게 투부정사는 정지하고 서라 투부정사는 미래성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원한다 기대한다 약속한다 결심한다 자 나는 원한다 뭐를 집에 가는 것을 또는 미국 가는 것을 요새는 가면 안되지 I want to go home 나는 원한다 집에 가는 것을 갔어 안 갔어 미래에 가는 거지 아직 안 갔지 expect 기대한다 성공할 것을 성공해서 안 했어 아직 안 했지 promise 약속한다 뭐뭐 할 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 할 걸 갖다가 약속하고 결심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이런 건 다 투부정사 쓴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게 아닌 경우는 동명사 쓰는 거고 ing 이게 대체 enjoy avoid consider 이런 것들은 뒤에 ing만 온다 그거야 투부정사 안 쓰고 깨끗이고 요거 3,4번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이런 게 있다 일단 이런 내용만 알아두고 이거 나중에 중학교 2학년 책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 일단 쓰고 타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쓰냐 동명사 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투만 쓰야되는 경우 동명사만 쓰야되는 경우 둘 다 쓸 수 있고 의미가 같은 경우 3번만 얘기할게 시작하다가 begin start 또 시작했으면 계속 해야지 continue 또 like 좋아하다 love 이런 것들은 뒤에 to ing 똑같아 그러니까 I love to study I love studying 둘 다 똑같다고 4번은 살짝 어려운데 이거 다음 책에서 얘기할게 이거 토대로 이제 7,8 문제 풀어보고 do you mind 나오지? mind 있으니까 I 인지만 나와야 돼 helping으로 바꾸는 거고 be good at I B로 뭐로 바꿔? m I'm good at sing인데 전치사 뒤에 나오니까 I 인지로 바꾼다 전치사 다음에 동사원형 못 쓴다 I 인지만 쓴다 그래서 I'm good at singing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풀고 두 번 틀린 문제 있으면 카톡 보내자 고생했다 그래서 내가 책이 있어서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내가 책을 behold는 거거든 준치사 그러니까 아 한번 잘 감사합니다.